오늘의 표현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장이 살짝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. 근데 여러분이 아마 독해에서는 많이 봤을 법한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. 이거를 청해로, 듣기로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Alright, 준비하시고요. 플레이 갑니다. 이제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이 다 잡아내셨어야 돼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I can't help but see 이거예요. I can't help but see. I can't help but it. I can't help but play. I can't help but study. 이게 뭐냐면 Can't help, 뭐 뭐 뭐 하지 않을 수 없다. 버디야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뜻인 거죠. 내가 안 볼 수 없었다, 볼 수밖에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이거 첫 번째 잡아내셨어야 돼요. I can't help but see. 볼 수밖에 없었어. How our community has gone downhill. 자, go, 가요, downhill, 내려가는 거죠. 그쵸? 힐 아래로, 엄덕 아래로 막 우리의 주민사회가 내려가는 겁니다. 지역사회가. 자, 무슨 말입니까? 악화되다 라는 표현인 거죠. 자, 그래서 나는 우리 동네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.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I can't help but see how our community has gone downhill. 좋은 표현이었죠? Okay, you did a good job. And I'll see you next time. Bye, guys.